진짜 럭벨 첫바툰는 무조건 상하냐 그냥 진짜? 나와봐 오오오 뭐야 오오오 바로가야지 이거 바로가야지 바로가자 야 다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봐 탯컬 오잠마 오잠마 오잠 오 이거 저 개구리 잠깐만요 어우 두꺼비시치 약간 이거 두꺼비 때문에 잠시만요 조금만 천천히 오케이 됐어 야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배도저 형님들 치 너 누구야 잠깐만 나 지금 철을 줬는데 애매 내꺼야 임마 씨 그렇지 당황했지 이 자식아 어 오메 잡아두고 와 리퍼하니어스 죽었다 진짜 리퍼하니어스 죽었다 이거 와 근데 이런 코기트 이 맵 여러분들 일본 맵이군요 일본 레벨 나온 맵 진짜 불안해 어 방시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지 그냥 아다리가 오늘 존나하게 잘 맞아버려 그냥 뭔지 이거 억가 당한 이유가 있는건가 진짜 성견 지명인거지 배도오지 어 코기한테 억지로 너 럭뻘해라 너 오늘 럭뻘 나오면 진짜 후회한다 약간 이런걸 심어주기 위한 그런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진짜 이씨 어 잠깐만 플라임팩아 설마 아까 어어 ach 흐어OSH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вс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Ch 철관리 뽑겠습니다아 filme아 들어봐 이 새키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뚜깍! 철대 뽑겠습니다! 열어봐 이 새끼야 이건 그냥 뽑으라는데? 진짜? 그 친구 잡아야 될 것 같긴 하죠 롱한데? 컷! 씹어 죽어 임마 그렇지 오케이 됐어 됐어 진짜 됐어 오케이 야 초반선생님 너무 야무지게 했다 진짜로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까 그 우리 리퍼 어딨어 우리 리퍼 어딨어 리퍼한테 보상을 좀 하고 싶은데 진짜로 리퍼야 너 내가 오면 내가 무조건 내가 보상한다 진짜잉 리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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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내 철 먹었구나 그렇지 일단 공방 올리구요 저 아래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어우야 저거 뭐 괜찮괜찮괜찮아 그린 안되겠다 그린 너희들 내가 개발한다잉 여러분들 그린 안되겠습니다 그린 개발할게요 그냥 그린들은 내하튼 지금부터 싸가지 정말 레블 뭐야 그린아 그린아 잠깐만 어 그래 좀 쉬고 있어 그린아 어 좀만 좀만 쉬고 있어라 그린아 어 미안하다 마아 니 뭐 되나 야 인마 뿅망치 인마 그 고트 아니야 이제 어 보일드검 앞에서는 고트란 없어 어 로맨 잠깐만 맞냐 너무너무 투버치야 너무너무 투버치야 좀 떠나자 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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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야 저거 맞냐 내꺼야 인마 오오 야 저거 오마 죽은데 나이스 아 안 죽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아 죽은 줄 알았잖아 지금이니 아 이거 안되겠다 아 너무너무너무무무리야 이거 너무 무리다 여러분들 인정 너무 무리야 이거 슛 공허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야 공허 플렉스 공허 가보자 진짜 이거 내가 잘못한다 공허 플렉스 공허이면 아 공허면 진짜 잘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아 이거 코트야 지금 어 지금 코트거든 그렇지 와 저게 와 잠깐만 근데 공허는 대미지가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 대미지 태워가지고 너무 낮은가 지금 이게 뭐하는 놈이냐 이게 뭐해 웅맨 야 불쌍하다 진짜 오호 놀이고거 왜가냐 진짜 어 어 어 그렇지 알지 야이씨 너 이제 니신이 끝났어 세상이 다 니것 같았지 어 세상이 전부 니것 같았지 이제 어 그냥 세상이 전부 니것 같았지 이제 어 이제 안돼 임마 그렇지 이리 와봐 그렇지 이리로 와봐 오케이 참교육까지 완벽 오 오 야 그렇지 이리로 와봐 오 오 뭐야 오케이 들어가자 무시해 그냥 무시해 개무시 컷 안돼 어 되겠냐 컷 와봐 뭐 들어와 보든가 다시 있으면 들어와 보든가 컷 아 끌어봐 임마 니 마 손이야 멈춰져야겠지 멈춰져야겠지 늘려져야겠지 들어가야겠지 어 근데 무명을 예측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맞추기가 아이고 들어가야겠지 벌써 우리팀이야 아 우리팀이구나 깜짝 놀랬네 이씨 그렇지 죽어야겠지 그렇지 친구야 어떻게 할까 죽여말어 어 죽여말어 죽여말어 친구야 어떻게 해 친구야 crew 아버님 아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